에코이노베이션 주식회사 안창환입니다. 저희 회사는 파수처리를 전문화하는 기업에서 출범하여 현재는 악취재산의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말씀드리면 소치메시라는 것인데요. 내부에는 활성탄과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어 축산악취, 산업악취, 생활악취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다시 설명드리면 폴리에스텔평직의 염화 비닐 PV수지로 코팅한 제품입니다. 내부에 활성탄과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삽입되어 있으며 표면에 악취가 접촉시 흡장에 분해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접목되는 부분은 축산악취 분야입니다. 축산악취에서 보다시피 양계장이나 본사, 계사 같은 데 사용하게 되면 냄새재가 탁월하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상주에 덮은 것입니다. 퇴비사 입구에 설치해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산업악취의 종류한 분야로서 주로 인쇄소 같은데 이런 식으로 커튼식으로 설치하여 내부의 톨루엣 농도를 2.8ppm을 0.05ppm으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인데요. 기존의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 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건물을 클린아웃을 짓고 내부에 소치맥을 넣습니다.